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스타트 시작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720일 만에 첫 번째 회담이 성사가 됐다 뭐 이런 것인데 오늘 네 분과 함께할게요. 먼저 출연자 여러분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삼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의 첫 번째 회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은 안 되나 뭐 좀 꽤 길게 진행이 될 듯 싶고 오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떠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일대일 회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첫째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대화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만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1시간 반, 2시간 혹은 그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당히 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공동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꼭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분이 워낙에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합의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회담은 무엇보다도 대화의 완성이 아니고 대화 복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다음 만남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더 무게추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쎄요. 오늘 뭐 의제가 원래는 이런 거죠. 오늘은 첫 번째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는 실무자들끼리 의제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일단은 의제를 실무지는 선에서 조율을 하다 보면 기한이 계속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은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남을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나오고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에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주말을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월요일에 당장 회담 날짜가 잡혔으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머무르다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겠네요.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등등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대표님, 오늘 연회담 가시는데 좀 어떤 말씀이 아니시고요? 빛다가 뭐죠? 연회담을 없어서는 비상과 같습니다. 잠깐만, 이건 너무... 여기까지 하시죠. 이런 단서가 회담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첫 의제로 어떤 거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짧다고 생각은 안 드셨어요? 한 시간이면 길어야 두 시간일 텐데. 1년 11개월 만인데 국민들 많이 주목하시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이 야당 대표로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 당 대표실에 머무르다가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상컨대 지금 회담이 진행이 시작이 됐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 뉴스특보를 좀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은 것은 먼저 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배석자들과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악수를 나누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저희 언론사들의 영상이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엠바고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엠바고가 해제가 되면 발빠르게 전해드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모두 발언을 할 텐데 그러한 것도 정해진 시간, 엠바고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 저희 지금 오늘 뉴스특보가 진행되는 중간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치은 부의장님,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가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뭐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흘러나온 것도 있습니다. 25만 원 인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최상명 특검 관련이라든지 기존에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결국 의제 없이 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의제 없이 하게 된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있죠.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든 열어놓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대통령께서 그냥 듣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를 결정하게 되면 그 의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원래 갖고 오게 되는 것인데 의제를 없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는 것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냥 이야기만 듣기만 하신다면 정치하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좀 어느 정도의 입장, 정치가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펼쳐놔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아마 기자들의 질문에 가서 보자고 한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좀 펼쳐놓으실 건가. 이전처럼 그냥 국정운영 방향의 변화나 제1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닫고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하신다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정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아마 아까 지금 이동하는 도중에 기자들 앞에서 가서 보시죠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가서 보시죠. 이런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을 텐데 대략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왜 기억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이 모습이죠. 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저렇게 회담을 했던 그 모습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엠바고가 해제가 되고 그 스케치 영상을 봐야 하겠지만 예상컨대 지금의 이런 원탁 테이블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배석자는 이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비서실장에 임명이 된 정진석 실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임명이 된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석자들은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대변인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3 회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 나오셨으니까요. 오늘의 저 회담에 전 변호사가 보시는 또 나름의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주실까요? 제 나름의 포인트는 일단 애티튜드와 시간인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오찬을 하던 자리는 대통령 집무실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마 2층 집무실에서 할 거고 이렇게 내빈이 오면 정무수석이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정영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 일행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이 영접을 해가지고는 우측에 있는 에리베이터를 통해서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갔을 거고 거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 큰 원탁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맞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놨지만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양쪽이 다 분위기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얘기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 2시간 이렇게 해놨다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좌초됐다, 또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을 맞춰놓은 거고 아마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사진 촬영을 하고 풀기자단 모두 발언 끝나고 풀기자단 빠지고 퇴장하고 퇴기자단 빠지고 이제 경내 행사이기 때문에 엠바구는 풀기자단이 빠지면 바로 풀리거든요. 스케치 영상이 나올 거고 모두 발언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아마 이거 끝나고 홍보수석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끝나고 조금 이따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은 당연히 넘는데 모두 발언하고 어쩌다 보면 넘어가는데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밀도 있는 회담이 얼마나 진행돼 있는지 2시간 이상 가면은 아, 여기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독대, 독대를 하는데 오늘 독대가 마련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독대라는 건 어느 정도 진짜 신뢰감이 쌓이고 많은 얘기가 옮아야 되는데 오늘 의지 없이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의제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대까지 갈 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층 집무실에서 나오면은 대통령이 이제까지 순방을 가면서 무슨 뭐 아메리칸파이 부를 때 통기타 그 작곡가가 사인한 통기타라든지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것들이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분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따로 시간을 내서 독대를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난생을 표했잖아요. 사범리스크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때 과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게 수행한 사람들도 바로 옆에 딱 달라붙지 않으면 다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뭐 친밀한 관계를 표시했는지 그런 애티튜드 일단 두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만남이 예정돼 있는지 다음 만남을 언제 만날지를 예정을 했다면 오늘은 빈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통의 문은 열려 있다 협체 물고가 트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전 변호사께서 대통령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봐야 되겠지만 독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왜 KBS와 인터뷰 했잖아요. 그때도 윤 대통령이 앵커한테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선물 같은 거 소개해 주고 이런 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앵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소개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아마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의 말씀이셨는데